4.15 부정선거 의혹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서울대 대자보에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라는 그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 법안을 입안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부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독일의 판례입니다. 특히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컴퓨터 전산기기의 사용을 인해서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컴퓨터의 사용을 인해서 해킹을 통해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개수하는 전자개수기 카운팅머신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개표와 수개표를 통해서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 시스템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투표소에 취합한 투표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선거 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 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선거 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 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선관위는 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두 번째 파트는 의혹의 대상이 된 QR코드입니다. 도대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간에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지하고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맹백히 부당합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공직자 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 용지에 인시하는 일렬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수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합니다.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고 맹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 모양의 기호임을 맹악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탈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것이죠. 세 번째 파트는 법을 무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위에 군립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인가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면서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맹백히 넘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건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한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팔시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친한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은마저 못 믿은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 후의 피고는 당의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됩니다. 네 번째 파트는 당의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바로 지법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거안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지만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서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공정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 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명신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명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4.15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시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이 깨끗이 씻겨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 개표를 요구합니다. 이런 자와 우울을 떠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서울대에 실린 대자보를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전체의 모습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쓰여진 대자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